지난달 광주와 전남 무한군이 모여 광주군공항, 민간공항 통합의전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실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전라남도가 추석 전에 다시 3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무한군은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고 광주시 역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군 민간공항 통합의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날 무한공항 복합도시 공동개발과 일조원 지원금 등 광주, 전남의 제안은 모두 거절됐습니다. 민군통합공항의 무한의전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경청했으나 무한군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만남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나는 등 빈손 회담 비판을 받던 차. 일주일여 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기한까지 정해 3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담 개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다시 3자 회담에 참여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산 무한군수는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제안이 설득력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광주와 전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입장 그대로인 겁니다. 광주시는 무한군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3자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나더라도 무한군이 입장을 정확히 알리도록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무한군민을 직접 설득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한군의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답답함과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하는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